서울대 위상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날 서울대 위상은 예전만 못합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서울대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은 집안 전체로도 영광이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서울대 입학이란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긴 인생 사례에서 보면 상당한 불편함이나 핸디캡이 되는 경우도 들어 있죠. 조국 씨의 딸아이에 관한 기사들이 언론을 도배하는 것을 보면서 옛날 일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오래전에 국내 대표기업에 강연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랫동안 그 당시는 직접 회사가 기사분들에게 고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차를 모으는 운전하시는 분은 자제분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 그 차를 오랫동안 이용해온 임원분의 자식은 서울의 일반 대학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며칠간 분위기가 묘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조국 씨와 자식 교육에 대한 그런 언론의 공세가 나날이 더 세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조국 사태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식을 이미 키우신 분들은 제 이야기의 고개를 끄덕 그리실 거고 그러나 자식을 한참 키우고 있는 분들은 이번 방송을 잘 참조하셔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엘리트 부부의 자식관입니다. 조국 씨는 1965년생 64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되는 정경심 씨는 1962년생 57세입니다. 조국 씨는 서울대 법대 파리학 분이고 그 다음에 정경심 씨 아내 되시는 분은 서울대 영문과 파리학 분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두 사람은 공부에 관한 한 거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아니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외국에서 학부를 다니는 경우가 거의 더물었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한 부부가 생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만이라도 상당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엘리트 부부들이 계론을 하고 나서 자식을 낳게 되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 출시뿐만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두 사람들이 모두 공부를 잘해가지고 명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겪는 공통적인 그런 일종의 질환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다른 자식들보다 공부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엘리트 부부들이 심한 그런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갈등을 겪는 정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식은 나와는 다른 독립된 개체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사랑스러운 자식 내 사랑스러운 새끼라는 그런 감정 때문에 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국의 딸이 가졌을 법한 고민입니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버지와 아주 공부를 잘한 어머니를 둔 딸이 가졌을 법한 그동안 조국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발로 뛰면서 현장을 취재했던 탐사 취재를 했던 기자들의 보고를 종합하면 조국 씨의 딸이 조민 씨, 28세가 가진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과 공부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란 겁니다. 2015년 1학기에 부산의과 전문대학원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조민 씨가 낙제점을 받고 난 다음에 적성에 맞지 않는 의학 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주변에 토로하고 학업을 포기하려 했다는 그런 그래서 그 결과로 휴학계를 냈다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어려운 의과 공부를 해낼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이란 겁니다. 역량, 역량이 참 중요하죠. 의과 공부는 자신에게 잘 맞아야 되고 또 본인이 간절히 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낼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수많은 의학 용어를 머리에 통째로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입시 공부로 잘 단련이 돼 있어야 되고 한국식 입시 공부, 조국 씨의 딸의 경우에는 그런 입시를 공부하는 혹독한 단련 과정을 살아오면서 별로 겪지 않았을 겁니다. 왜그러면 중학교 시절에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는 암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죠. 그 다음 고교 시절에도 그렇게 혹독한 단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과 공부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런 증거가 있는가? 당신이 주장하는 그런 것이 일종의 가설인데 증거가 있는가? 증거가 있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에 2015년 1학기 1학년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한 번 유급을 했고 2017년 2학기 3학년 때 또 한 차례 유급해서 두 차례 유급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한 결과는 조 씨를 직접 가르친 부산대 교수들도 조 씨의 실제 실력에 대해 수준 미달, 실망스럽다 등의 평가를 내놨다. 조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A 교수는 조 씨가 임상의학종합 과정에서 낙제해서 담당 교수가 재시험 기회를 줬지만 끝내 성적이 수준에 미달해서 결국 성적사정위원회에서 유급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조 씨처럼 공부를 못하는 의대생은 처음 봤다. 애초에 의대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했다. 또 같은 기자분들이 조민 씨가 고등학교 때 어떤 특별한 종류의 프로젝트에 참가했을 때를 담당했던 서울대 교수 이야기도 함께 소개합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9년도 조 씨가 고교 시절 참가한 한국 물리학계 여고생 물리캠프 과제를 지도한 서울대 교수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B 교수는 조 씨 등의 과제의 최종 보고서를 받는데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대학원생들이 주로 연구를 봐줬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았다. 조 씨가 상을 받은 사실은 몰랐다. 조 씨는 조민 씨입니다. 한영외교 재학 때였던 당시 같은 학교의 친구 두 명과 함께 나비의 날개에서 발견한 광자결정구조의 제작 및 측정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한국 물리학계가 주는 장려상을 받았고 그 뒤 고려대학교 입시 과정 때도 이 경력을 자기소개서에 소개하고 활용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이 조국의 어머니가 올해 81세가 박정숙 여사입니다.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부산대 간호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동문활동도 열심히 했고 동창회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이기 때문에 그림도 의과대학에 많이 기부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안의 손주들 가운데 의사가 한 명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졌을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조국 부부는 자식이 의학에 잘 맞지 않고 의과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영양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딸아이로 하여금 의과 공부를 하도록 무리수를 뒀던 거죠. 할머니의 염은 그 다음 조국 부부가 갖고 있는 욕심 이런 것 과욕 등에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 이번처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부정 의욕 사건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 부정장학금 수령들과 같은 그런 의욕 사건으로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자식들이 원한 방향대로 자신들이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으면 오늘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모가 어머니의 바람이었던지 어떤 것인지 과욕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처럼 사태가 불거지게 됐고 큰 피해자 가운데 하나는 딸아이가 짊어지게 됐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